동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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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요!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! 관장님 좀 조용히 좀 하세요! 저기 다른 동물을 알아봐라. 아저씨가 마지막이에요. 내 제자들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싹수가 보이는 놈들이야. 저놈들 때문이라도 난 이 도장을 떠날 수가 없다. 저 관장님! 아이고 정훈이 형님! 아이고 왜! 아유 어쩐 일이세요? 아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. 아니에요 손님이 계신 것 같은데. 아 예. 이거 지난달치. 아이 천천히 해주셔도 되는데. 저 죄송한 말씀인데요. 우리 정훈이 도장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. 엄마 그럼 내일부터 수영매으로 다니는 거야? 아 신난다! 안녕히 계세요. 관장님! 응? 응 지야. 사실은요 전요 정훈이 땜에 도장 다니는 거거든요. 그래서요 저도요 내일부터 수영 배우러 갈래요. 안녕히 계세요. 어? ME pow 빳빳앱 나는 말이다. 감사합니다.